1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 만렙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약 8,200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는 63.8%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아파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